제주도 청정지역에서 해풍으로 키운 월계수 잎수 그대로를 듬뿍 담은 에터미 3초 뷰티워터가 출시됩니다. 월계수 잎수 97%와 세라마이드 복합체로만 이루어져 있어 즉각적인 수분 공급은 물론 월계수 잎 자연 아로마 향으로 기분까지 상쾌해지는데요. 세안 후 화장대까지 가는 3초에도 메말라지는 당신의 피부를 위해 바로 뿌려만 주세요. 휴대와 사용이 간편한 미스트 타입으로 건조함이 느껴질 때마다 언제 어디서나 수시로 뿌릴 수 있습니다. 에터미 3초 뷰티워터로 하루종일 촉촉하게 소중한 내 피부를 지켜주세요. 3대 영양소의 대사를 돕는 조효소 비타민 복합 포뮬러, 에터미 파인자인이 더욱 강화된 기능으로 리뉴얼되어 새롭게 출시될 예정입니다. 기존 한포 1.5g에서 2g으로 일일 섭취량이 증가되고, 소화효소도 기존 효소 6종에서 9종으로 추가되었는데요. 탄수화물 분해효소 글루코아밀라아제, 자당분해효소 인베르타아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분해효소인 판크레아틴이 업그레이드되어 기존 제품 대비 전체 효소 투입량이 약 170% 강화되어 출시됩니다. 가장 쉽게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노하우, 에터미 파인자인! 에터미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헤어롤 예열부터 웨이브컬 완성까지! 8초만에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안전하게 스타일링해주는 에터미 헤어스타일러가 SNS 공유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입니다. 에터미 스타일러가 좋은 이유에 대한 사용 후기 혹은 개봉기 영상 제작에 참여하고 본인의 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영상 업로드를 하세요. 마지막으로 에터미 공식 SNS 계정에 이벤트 공지해 본인의 SNS 영상 링크 댓글 달기하면 끝! 총 20명에게 헤어스타일러 세트 경품의 기회까지 있는 이번 이벤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